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. , 이리와 밑을 붙여주십시오. 자, 이 코알만의 퇴근을 건배할 수 있습니다. 일단은 이 코알만의 인상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. 이 코알만의 공격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. 이 코알만의 공격을 가로막아줍니다.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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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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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,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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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이car. 안녕. 경고를 잃어버린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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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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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